코로나19 백신 복권 추첨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을 축하해 주었는데요. 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파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열대우림파괴 면적이 처음으로 천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섰고 바다 생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로 꼽히는 북대서양 긴 수염고래의 크기가 20년 전에 비해서 평균 1미터가량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아주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코로나 백신 복권 추첨의 날입니다. 잠시 10시부터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신 복권 추첨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데다 백신을 맞았다면 누구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뜨거운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 백신 복권이 처음 발표된 이후 한인들도 상당히 이 소식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물론 당첨 확률이 매우 낮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그 행운을 잡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개비뉴썸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그 밖의 다른 주 리더들이 15명의 당첨자를 랜덤으로 뽑게 됩니다. 네 오늘 추첨에서 당첨되는 주민들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5만 달러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첫 번째 백신 복권 추첨에선 각 5만 달러씩 지급받는 당첨자 모두 15명을 뽑습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주 백신 복권에선 30명의 당첨자들이 50만 달러씩 지급을 받죠. 5만 달러씩? 5만 달러씩 죄송합니다. 5만 달러씩 지급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5만 달러 추첨을 두 차례 나눠서 하게 되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열리게 되고 다음번은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에 열립니다. 그때 나머지 15명의 추가 당첨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150만 달러의 추첨은 언제 실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는 15일 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때 150만 달러씩 받게 될 행운의 1등 당첨자 10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오늘부터 모두 40명 정도, 40명이 행운을 잡게 되는 건데요. 캘리포니아주 백신 복권은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모두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복권 추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당첨자들은 개별적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또 사기인데요. 아직까지 관련 사기가 있었다는 소식은 없지만 그래도 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당첨자에게 어떤 식으로 연락이 가나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당첨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백신 접종할 때 전화번호 제출했었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연락이 가게 되고요. 전화 외에도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백신 복권 당첨과 관련해서 모두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연락을 하게 되고요. 당첨자가 만약 대답을 안 한다면 연락이 반복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첫 전화를 건 지 96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연락이 중단됩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좀 받아야 되겠네. 만약에 안 받게 되면 이제 메시지가 남겨지긴 할 텐데 받는 게 좋겠습니다. 제대로 받아야죠. 그럼 이 자가 추천된 후에 즉각적으로 이름이 발표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당첨자 이름은 그 당첨자와 연락이 취해지기 전까지는 발표되지 않습니다. 당첨자가 당첨금을 받기로 동의하고 이름을 밝히길 원하기 전까지는 이 당첨자 이름이 발표되지 않는다 하고요. 과연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만약 당첨금을 원치 않는 주민이 생겨난다면 다시 추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겠죠. 그리고 당첨금은 캘리포니아주 감사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모든 서류 작업이 맞춰지고 나서 당첨금이 나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지금 약 한 4천만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4천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은 사람이 약 한 60% 쪼가 조금 넘는다 그러니까 424, 2,4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어린아이들은 또 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고 하면 2천만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보통 파는 로또 같은 거는 몇 억분의 1씩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2천만 분의 1이니까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백신에서 복권에 당첨이 됐다. 역시 세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한인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메가밀리언스나 파워볼이나 슈퍼로또나 당첨되고 나면 세금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 세금을 낸다면 얼마 정도 되나 궁금증이 일기 마련인데 저희 모닝포커스 패널인 안병찬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이번 백신 복권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알아보긴 해야 하겠지만 보통 이런 주정부에서 하는 건 주정부 세금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IRS 측에 내는 세금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페더럴 텍스, 이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RS가 이건 놓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센타클로리타 한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식이 열렸는데 일반 고등학교 졸업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거스 고등학교 졸업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식처럼 기쁨도 컸지만 또 반면에 슬픔도 함께한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구아둘세 소방서, 며칠 전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총격범 포함한 두 명이 숨졌고 한 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이 총격범 말고 숨진 피해자가 올해 44살 소방관이었습니다. 이 숨진 소방관의 딸이 어제 소거스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졸업식과 좀 분위기가 달랐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딸 조슬린 카루는 졸업 가운 위로 아버지의 소방복 자켓을 입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졸업식 이틀 전에 총격 사건으로 희생돼서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을 보지 못하고 떠나셨는데요. 그러자 딸 카루는 숨진 아버지의 소방복 자켓을 입은 채 무대 위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고요. 보는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동료 소방관들도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80일 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은 물론이고요. 그 밖에 다른 소방서에서도 많은 소방관들이 참석해서 카론의 졸업을 축하해줬는데요.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한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고 그렇게 아버지 없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야 하는 동료 딸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소방관들이 대거 졸업식에 참석해 이 카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습니다. 사실 이 소거스 고등학교는요. 2019년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름이 기억이 조금 되네요. 그때 당시 총기 난사 사건 벌어져서 학생 2명이 숨졌고요. 또 3명이 부상당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지금 이런 졸업식 여기에 숨진 소방관 딸이 참석하면서 상당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죠.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면적이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달 아마존 파괴면적이 처음으로 1000제곱킬로미터를 넘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브라질이 속한 곳이 이제 아마존이야 레가우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지난달 파괴된 면적이 1180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일부터 28일까지 관측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사흘까지 합치게 되면 파괴면적은 전체의 1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비정부기구 NGO의 기후관측소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건기가 시작돼서 열대우림 파괴면적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생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대세형 긴 수염고래의 크기가 20년 전에 비해서 평균 1미터가량이 작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네. 이 연구 결과는 이제 바이올로지, 커런 바이올로지 저널에 게재가 돼서 드러나게 됐는데요. 긴 수염고래 다 자란 성체의 경우에 보통 평균 14미터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13미터밖에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드론과 항공기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긴 수염고래 크기를 측정했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1미터가 줄어든 겁니다. 이 같은 긴 수염고래의 크기 감소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인간 탓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업 장비들, 그리고 배와 충돌하는 게 증가하고 먹잇감들을 점점 더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후변화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런 긴 수염고래들의 크기 감소를 부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크기 감소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장마비 오기 전에 가슴 통증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를 무시한다면 피할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래 같은 동물들도 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되겠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 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